자, 받아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소장님! 여보세요? 네,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소장님 오늘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메커스요. 아, 메커스요? 네. 어, 이거 오늘 상한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좀 여쭤보려고요. 아, 매수 가격하고 비중 말씀해주시죠. 네, 13,000원에 20%요. 13,000원에 20%요. 아, 수익으로. 어, 이거 혹시 오늘 들어가셨나요? 아니요. 이거 들어간 지 오래돼요. 아, 오래되셨어요? 알겠습니다. 한 두 달 정도 되셨고요. 한 달, 두 달. 예,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정확한 시점은 조금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일단 한두 장도 됐고 거기네요. 약간 단기 고점 나왔을 때. 그런데 이게 오늘 한 방에 상한가 들어갔기 때문에 야, 이거 이렇게 줬다가 뺏어버리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도 되실 것 같고 그러게. 아, 이게 장중에 진단받으면 더 좋으실 뻔했는데 맞아요. 자, 그러면 맥커스 이대로 쭉쭉 올라갈 수 있는 건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네. 자, 전부관님 맥커스입니다. 와, 이거 오늘 대단했거든요. 상한가. 그런데 이 기세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 이게 좀 궁금합니다. 네. 이분 이토마토 테레비 자주 보시나요? 네. 이 정복이 나오는 걸 자주 내봐요. 그런데 내가 정수리 탑법 같은 거 쓰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 이분 매수한 거는 여기 고점으로 치고 갈 때 산 거거든요. 이거 내가 만 원대, 만 원대 이하, 그다음에 만 오백 원. 이쪽에서 참 거품 많이 벌어졌던 주식인데 기본적으로 남들보다 2, 30%를 비싸게 샀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고생을 하다가 올라갔고 내가 봤을 때 오늘 상한가 친 주식이 시간회라는 거 아시나요? 하기에 정수리 탑법을 쓰는데 시간회를 알 리가 없지. 이게 오늘 거래가 엄청 많이 터졌고 또다시 이쪽으로 좀 처질 걸 우려하는 건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매수가가 높았기 때문에 저런 일이 벌어지는 거고 이런 맥커스 같은 주식은 보다시피 변동성이 되게 심해요. 그리고 이제 한 번 올라가기 시작하면 되게 크게 올라가는데 오늘 거래량이 너무 많이 터졌어요. 다음 주에 지금 시간에 의해서도 보면 약간 마이너스인데 다음 주에 아마 다소간의 흔들림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매수가가 높은 걸로 미루어서 15,000원에서 15,500원 정도 이 정도에서 팔면 그렇게 억울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올라가더라도 관심 끄고 다시 밀렸을 때 다시 밀렸을 때 또 13,000원 언저리 그러니까 얘가 15,000원대 위로 올라간 다음에는 13,000원 언저리가 저점면수 자리가 되는 거고 여기서는 13,000원은 매도해야지 되는 자리에서 이분은 따라간 거고 지금 보면 매매를 본인이 거꾸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시초가가 좀 약하게 나올 거고 좀 흔들 수 있어요. 15,500원 언저리로 가면 그냥 매도를 권장하고 그다음에 또 한참 기다리다 보면 다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올 텐데 다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오면 거기서 또 다시 사고 이러면서 이주식 잘 보면 이주식은 바로 들어갈게요. 이제 시청자 2,300명이 넘어가면 내가 보는 목표가를 얘기할 거고 이 맥커스 진짜 얘기 자주 해줘요. 여러분들한테 그리고 이 맥커스도 이 미스터 진단에서 두 번 진단해 줬던 주식이에요. 여러분 이 두 번 진단해 줬던 주식 근데 이 주식은 내가 되게 선호하는 주식인데 개인들이 매매하기는 어려운데 왜 개인들이 매매하기가 어렵냐면 변동성이 심해서 그래서 맥커스도 좋은데 이거보다 더 좋아 보이는 주식도 이게 만약에 시청자가 한 3,000명대로 올라가면 2,500에서 3,000명대로 올라가면 실시간으로 얘기를 해줄 테니까 다른 텔레비 보지 말고 이 토마토를 봐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일대는 너무 크게 보지 마시고 15,500원 근처까지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 일단 매도해 보시고요. 나중에는 한 번 더 매수하실 다시 내려올 기회가 있다고 하니까 그 점 한번 노려보세요. 네, 그리고 친구들한테 이거 많이 버럭해야 되겠어요. 그럼요. 너무 좋습니다. 지금, 지금 좀 연락을 좀 다음에 또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시청자님 아주 좋습니다.